지금 성형 학생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작을 하면서 제가 약간 좀 개입을 해서 궁금한 거 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학생들도 좀 궁금한 거 좀 물어보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게요. 그렇지 않고 이게 길어가지고 한 시간 정도 하면 너무너무 지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 소개라든지 가벼운 것을 그냥 넘어가고 좀 추가되는 인터뷰라든지 워크스프리언스라든지 학교생활이라든지 그런 거 궁금한 것은 좀 물어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화면 듣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학생들은 지금 옆에 앞에 나와 있는 학생들은 이번 9월에 바로 시작하는 학생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로 눈앞에 닿은 학생들이니까 이 학생들 위주로 좀 많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좀 길더라도 좀 되죠. 그 다음에 뭐 이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많은 일부 부모님이라든지 학생들은 해외에서 지금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사실은 좀 도움이 되는 세미나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 점 많이 좀 이해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상은 좀 편집해가지고 좀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영상은 나중에 볼 때는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좀 시작을 할게요. 선생님, 비디오 펼칠 수 있으세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는 제가 27살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먼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원래 임상심리 박사 과정을 준비하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바꿔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바꿔서 시대도 준비하려고 했다가 이제 결국은 우클란 영국 의대 파운데이션 과정에 묻혀서 지금은 영국 의대에 이번에 졸업하게 된 김성유라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뭐지? 지금 뭐지? 이게 좀... 이 학생이 대학교를 좀 낳고 그 다음에 사실 준비 과정이 어땠는지 그게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사이언스를 좀 드리기고 그리고 펑디션을 시작했는지 해주시죠? 저는 대학교 때는 심리학하고 통계학을 수전공했었는데 그래서 과학 수업을 들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 시대를 준비하려고 해서 General Chemistry, General Biology, Organic Chemistry 이런 거를 칸 아카데미나 저는 돈 같은 거 쓰기 아까워서 칸 아카데미나 AP 교재 같은 걸로 그냥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빡세게는 안 했는데 내가 나중에 미국 대학교에 가서 학점에서 단점형을 맞고 싶어서 이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엄청 빡세게는 아니지만 졸업할 때 좀 시간이 남아서 한 1년 정도? 이제 Chemistry하고 Bioge하고 유기화 같은 걸 혼자 이렇게 공부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지? 준비 과정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많이 하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 난 훈련인데 바로 홍대시장 가는 거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준비 과정이 내가 준비했을 때 그때 시작하라는 말을 한 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물어볼까요? 다음 문제 보세요 그래서 제가 방금 아까 짧게 얘기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연구를 선택하냐면 제가 지금 미국 치대로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유학생은 훨씬 난이도 높고 그리고 정원도 훨씬 적게 뽑고 그다음에 똑같은 성적을 받으면 안 돼요 미국인이라 그래서 DH라는 것도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GP에도 거의 만점을 받아야 돼서 원래 그래도 도전하려고 했었는데 형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도 잠깐 생각해봤었는데 수능을 다시 보는 거나 아니면 의전, 편입 이런 게 훨씬 난이도가 높고 요즘은 더 반응꾼만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이유로 연구를 생각했습니다 맨 처음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유클란이 좋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1학년부터 영어 실습 이런 거 할 수 있고 스파이럴 러닝은 계속 배웠던 거를 계속 연습해서 배우는 거고 높은 유학생 비중 좋은 실수가 있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사 과정도 중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렉츄어가 다 리코딩이 됐대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되게 좋고 제일 중요한 건 유캣이랑 아멜스 안 보고도 되는 거 입학이 상당히 더 수월한다고 수월한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아 그러고? 아까 계속 연장 상상에서 제가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이런 이유를 적어봤어요 아까는 뭐 표면적인 이유 같은데 이건 좀 더 현실적인 거고 적은 시간과 비용 투자 같아요 왜냐하면 A레벨을 하면 2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떨어지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에 대한 관계 많은데 이거는 1년 해서 안 되면은 다른 국가도 넣을 수 있고 다른 해외 의대로 넣을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은 거 같고 그래서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절차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좋은 시간을 최대한 적게 쓰고 의사로 일하고 싶으시면 유클란의 내가 저는 상당히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제 입학생으로서 안 좋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유클란이 완전 좋다는 게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첫 판 때는 제가 거기서 한 세 달 정도 있었는데 날씨가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에 5일은 비가 오고 우중충하고 갑자기 해가 있다고 갑자기 비가 오고 그래서 그런 건 좀 힘들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날씨에 대해 민감하거나 그런 좀 정신 건강이 조금 세이블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우울해질 수도 충분히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한국인 커뮤니티가 작아요 그래서 나는 한국인으로 좀 어울리고 싶고 외국인이랑 잘 어울리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또 힘들 environment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선생님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교 명성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죠 입학하기 쉬우니까 근데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에서 탄산가 많지만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들어가기 쉬운 만큼 학생, 같이 공부한 학생 퀄리티가 좋지는 않나 이 생각에는 파운데이션에서도 일단은 의대에서 원래 다른 탭은 의대는 영어 실력을 이렇게 영어 실력을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경우도 대부분 드는데 영어도 그렇고 공부 태도도 그렇고 나는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루트플란은 그게 만약에 비중이 크게 사라졌으면은 개인적으로 루트플란은 추천 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당연한 다른 의대도 마찬가지겠지만 5년 동안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 점 빨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너무 좋은 것만 보지도 말고 너무 안 좋은 것만 보지도 말고 이렇게 다 해봤을 때 바람 그래도 이 플랜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해봐야 되고 아니면 바람 이런 단점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의대를 지원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더 어려운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러실 수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도 그래도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런 길을 섰다 그리고 아까 파운데이션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건 아까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진학, 진학, 관충족, 자극적 비용이 안 되고 되게 쉬워요 제가 국가에서 엄마로 넘어왔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1년 이렇게 준비 안 했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되게 쉽습니다. 공부는. 그래서 아마 한국인에서도 아카데믹 리커러먼트를 채워서 낙제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좋은 거는 인터뷰 준비 수업이 개인적으로 되게 훌륭했던 것 같고 프레스턴은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비주얼은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게 과학도 1대에 같은 거 같고 플랭크 이런 거 같고 플랭크 이런 거 같고 플랭크 이런 거 같고 또 IX는 문제를 못 맞춰도 국료라는 거로 봐서 IX보다 더 쉽다고 들었는데 영어도 테스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전 단계만 가보실래요? 여기에 조금 다양한 학대의 지원 가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성약성이 있는 건 RCSI, RCSI, RCSI 거든요. 근데 영국에도 세인초지 캠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학생들도 지금 최근에 세인초지, 세인초지, 영국 공부 시절을 한다는 뉴 캐슬에 있거든요. 뉴 캐슬에 노스워비한 대학이라고 있어요. 뉴 캐슬에 가는 게 좀 협의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뉴 구간에서 성적을 맞추면 성적을 맞추는 쪽으로 받아주고 있고요. 성적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5년째인데 6년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가면 거의 100%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은 아일랜드에 NYV라고 있거든요. 내셔널 곳이거든요. 국립우대도 가능하고요. RCSI는 사설이긴 하지만 아무튼 국립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선생님이 부르네라고 하는 협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부르네라고 얘기하고 해서 성약성도 인터뷰 초대에 그런 걸 들었잖아요. 그래서 부르네르에서도 일반적으로 무대 파운데이션은 유클란 무대 파운데이션은 받아줄 수 있도록 하니까 그 점도 조사하시고요. 그 점은 부르네르에서도 여러 가지 팁을 저희들한테 들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다 해야 될 수도 없고 나중에 좀 문의하시면 될 거 같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강하게 지나갈 수 있는 노트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순위는 유클란 드러난 걸 해야 된다. 어느 정도 보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기대라든지 그런 기회로 최선을 친다고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해야 될 거 같네요. 안택시 볼까요? 그래서 또 잠깐 단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또 안 좋은 점은 이제 다른 영국 명문 의대 입학이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A레벨이 훨씬 더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더 어렵고 그래서 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서포트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진학한 사람 못 봐서 다른 의대는 가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두 개는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건데 온라인 시험을 듣는데 되게 허술해요 관리 감독. 그래서 제가 이것 좀 강화해달라. 난 공부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다 치팅하면 내 목적이 못하니 이렇게 연락을 했었는데 애들은 괜찮대요. 근데 전혀 안 괜찮은 것 많은 학생끼리 실제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치팅했다고 그런 면에서 일단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스태프들끼리 소통 부족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이 이거 했다 그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러고 그런 면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건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화학 선생님이 그렇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다른 학생들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도 보고 있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한국에서 했다. 아니면 자기 나라에서 했다. 이걸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오픈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솔직히 좀 불구관계 사실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그렇고요. 엘레벨 한 학생은 영국에서 잘 공부하고 있다가 옵션을 준 거예요. 너희 나라에서 공부를 해도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 가서 시험 보고 학교에서 시험 볼 수 있는데 자기는 병리를 하더라도 한국에 와서 공부를 시험 보고 오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근데 성적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약간 좀 뭐랄까 좀 더 일반적으로 성적이 인플레이션이 있거든요. 유플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엘레벨이 시험이 취소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 보호시험을 가야 될 때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형학생이랑 이렇게 의대가 안 하고 이제 좀 지지 않아 부재할까 이런 모습이 너무 잘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엘레벨이라고 비교하는 부분은 사실은 엘레벨이 항상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학생들은 맞지만 엘레벨이 선택을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일부 제가 소개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엘레벨이나 엘레벨이라든지 카디코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나마 이렇게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그런 엘레벨을 하고 나서는 제가 워낙 좋고 해외에서도 엘레벨이 아이디인하고 유대를 하는 제가 워낙 좋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은 엘레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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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기인 거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엘레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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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맞는 엘레벨이 엘레벨이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우클라노대를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걸 이렇게 적어봤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IH 점수 받기 IH 점수를 받지 않더라도 영어 실력 준비 중요한다고 생각하고 워크 엑스피리니스를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갖고 인터뷰를 인터뷰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써야 돼서 많이 하는 것보다 자기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못 느꼈고 그걸 글로 잘 쓰고 잘 읽을 수 있는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선행학습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시간이 남으면 하시고 나머지 이 두 개를 먼저 하시고 시간이 남으시면 다 선행학습 생물 파악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걸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요. 뒤에 좀 나오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영어 좀 사실은 통영생이 워낙 영어랑 잘하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주 일단 영어 중요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이 있고 모든 실전량이 있다는 사람들은 영어의 정수보다는 사실 인터뷰할 때 영어를 정말 잘 미사효고를 잘 표현하는 건 이건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보면 긴요도에서 최상이라고 하는 워크 인스프런스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워크 인스프런스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 워크 인스프런스 했나 안 했냐 이걸 가지고 우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죠? 그 대신에 이걸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워크 인스프런스에서 기를 띄거나 이러지 않으면 인터뷰에서 기를 띄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해야 되나 이런 규정도 없어요. 적게 해도 내가 진심으로 능힌다라고 하면 충분히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 없이 정말 많은 거 반돌라 되신다고 앞으로 하고 본인 따라서 하고 가서 해 왔다 이렇게 해 왔다 근데 왜 했는지 라고 했을 때 그런 정말 진짜 원해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그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책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것이 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시고 하기에는 되게 힘든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예시들을 제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선행학습 왜 하세요? 하세요? 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 실력에 비해서 그런 거 그런 거 사실 각각 배우는 건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생물은 조금 어려워요. 생물은 하시면 생물을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화학은 거의 배웠던 거를 그대로 내주셔서 제가 아까 화학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래도 좋았던 게 문제를 쉽게 내셔서 봤던 거를 아까 수업시간에 집중만 하시면 거의 나온 게 그대로 나와서 여기 과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팀은 있어요. 그러니까 A 레벨하고 파운데이션하고 의문적인 차이는 A 레벨은 외부 시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사실은 예상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A 레벨은 파운데이션은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그 학교 자체 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단위도가 여기 어렵다 낮다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미가 딱 판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거미에서 나올지를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파운데이션이 그러니까 그 속에 몰입을 하면 파운데이션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방위가 나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 안 해도 맞는다고 그런 얘기는 그 다음에 가르친는데 내가 이해가 안는다라는 그것도 과외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거 뭐 이런 아시겠죠 혹시 이 부분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 질문 손 눌러서 해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한다는 한다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것만 맞추면 되거든요. 영국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70% 딱 이 향기만 맞추면 80% 90% 차이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들어가게 이런 경쟁은 아니라는 거 그런 면에서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으셨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아까 원장님이랑 좀 다른 의견이긴 한데 저는 포토를 패스할 수 있어요. 대체 시험이 있는데 그래도 되게 열정적이고 이런 것도 좋은데 영어 실력이 너무 떨어지면 저는 인터뷰를 공부하기 힘든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영어가 너무 딸린다면 영어를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제일 공부할 수 쉬운 게 그래도 IELTS 같아요. 그래서 IELTS를 만약에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공부를 하시면 거기서 공부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말하기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 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의료계획이라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굳이 그거를 인터뷰에 레슨에 같은 데 쓰는 거는 좀 그렇겠지만 인터뷰 때 잠깐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느꼈다 이런 것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공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렵겠지만 최대한 아마 이해를 하고 꼭 의료 쪽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의료 쪽이 더 좋겠지만 공사나 공사활동이나 공사활동 사이트나 지인 같은 걸 통해서 최대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을 하고 싶으면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진솔하게 내 얘기를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공사활동도 이런 리셉션 이런 것보다는 직접 이렇게 주물러 드리고 직접 옮겨드리고 환자랑 직접 경험하는 게 아무래도 인터뷰 때 말할 때 더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느끼는 것도 많으시고 여기 TSS 는 트랜스퍼라고 스킬이 이래 있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이걸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에 이걸 쓰셨어요? 전에는 다 했었거든요. 다 했었네요. 저희도 안 하긴 했는데 저는 근데 준비를 해놨어요. 막 주길래 해놓으라고 해가지고 해놨는데 결국엔 코로나 이런 것보다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다 내년에는 할 수 있어서 혹시나 써놨는데 안 하면 좋고 그렇죠. 왜냐면 지금 온라인 때문에 학생들이 제한이 많았거든요. 워크스 워크스 어디 간다고 해도 우리 전비 때문에 안 돼. 이런 게 많아서 이렇게 해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히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짓을 하고 멀리 낼 수 있는지 거기에서 어떤 스킬을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걸 하는 거예요. 다른 학교는 있지는 않는데 이 학교는 학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잘 됐는데 하지만 이제 워크스펀스는 꾸준히 해 왔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없고 요즘에는 그래서 워크스펀스 안 해도 받아주고 워크스펀스 안 하더라도 온라인 통해서 뭐 어떤 공사할 수 있는 망가진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비슷한 패스트 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도 온라인으로서 제가 뭐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학생들 보니까 컨트롤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펜 같은 것 같기도 만들어가지고 친구들은 안 살아가지고 어느 정도 기입했다 그래서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 1레벨 1레벨 갔는데 어 학생들이 이제 새로 1레벨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이 연락처를 다 줄래요. 그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미팅 같은 모습을 하고 학사도 하고 물론 의미가 떨어져가지고 의미하면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대도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편안하게 도와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친구들이 일을 했었지 라고 할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물 친구들이 연락이 와서 이 친구들은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 어린 학생들이 나이가 좀 더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 가는 사람이 어린데 어떻게 이런 어린데 이런 동물 연락을 하고 하라고 하라는 건 어린 것 같고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 학생들이 2대를 2대를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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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생물 중에서도 저는 생물을 약간 훑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거기서는 이제 거기 원하는 단어를 써야되고 똑같은 답이 있더라도 키워드라고 해서 그런 거를 막 쓰기를 원하는데 그런 거 잘 이제 수업에서 집중하시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더 준비하고 싶으면 팟플란도 있고 팟플란 지금 되게 추천드리고 유튜브 AP 교재, ARED 교재 많은 자원을 이용해서 공부하십니다. 나중에 자료 같은 거, 링크라든지 이런 거 소개적으로 좀 드릴게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2학년, 아니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제 학생이랑 제가 그 사진인데, 옛날 사진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저도 이제 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지금 여기가 있는 경우는 이 플라 같은 경우는 이미 싸과제는 들고 가졌어요. 의대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시사라고 저는 시켰고요. 사실은 한 2년, 7년 전에 에볼라바에서 되게 아프리카에서 희천돼가지고 공세가 있었다는 게 있었거든요. 영국에서 그 뭐죠? 팀을 묶고 해가지고 오차로 했대요. 그때 유클란도 파워드가 있고 우선 지진을 했대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무력 환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처음에서 유클란들처럼 그런 걸 다시 상해하고 공대하고 이런 건 아니죠. 이미 그... 사과제는 있었고 거기에 시설이 있고 물론 지금 호흡순도 갖고 있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하고 이미 이미 제가 고민했을 때 이미 다 이미 다 있었거든요. 이미 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이런 파트나 병원이 있다고 파트나 병원이 있다고 제가 좀 중요하거든요. 어? 병원이 뭐냐? 왜 이렇게 의뢰하는지 하여튼 병원을 통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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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이런 식으로 꾸준히 있어요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학생이 만나고 의사 얘기해도 뭐 그러냐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도 우리에 가면서 안 오게 돼야 되고 이런 공정에 공부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시동적인, 시동적인, 시동적인 그런 걸 한 거니까 또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주간에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도 따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경원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게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하고 실제하고 다시 경험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까 단점에서 말씀드렸는데 되게 조용해 그리고 날씨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되게 조용하고 아기자기하긴 해요 그래서 막 공부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숙사들이 대학교에 가까워서 어디 살든지 이렇게 공부도 빨리, 수업도 빨리 갈 수 있는 장점이에요 그리고 런던도 2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하네 지금 알았는데 넌 2시간에 3분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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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이 될 거 같아요 진짜 무척 무척 빠른 거 가지고 가야 될 거 같고 저 근데 마 근데 뭐 웬체스 바지 않으면 웬체스턴 때 이게 빠른 게 있으면 근데 웬체스턴을 이용해가지고 豬 Grove하면 구석하면 뭐 보자 한 40분? 뭐 이 정도면 되기도 되기도 하고요 대부분 학교 소개할 때 런던에서 매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타임 테이블은 제 타임 테이블 아닌데 보통 제 생각에는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공간 날도 있을 거고 이렇게 수업이 잡혀 있어요. 렉처 듣는 날 있고 그 다음에 웨비나라고 해서 만나서 세미나처럼 물어보고 디스커스하고 그런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뷰 준비해 주는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이스를 하고 있는 다른 수업도 있는데 그냥 너 잘 지내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 주는 그런 수업인데 한 하루에 3, 4시간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그 과정들은 의대 준비하는 과정들은 사실 의대 포함되신다고 하고 의대 포함되신 어떤 사이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했지만 사실 인터뷰 준비라든지 차이가 나면 인터뷰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차이가 많은 거거든요. 학생들과 같이 준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팅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제 저는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인터뷰 준비를 물론 이 수업들도 이 수업들도 되게 준비를 잘 해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실전으로 해보고 싶다 말하고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친구가 한 명 어떤 인도 여자애가 있었는데 한국에도 다 같이 하자 이랬는데 한국 친구들은 막 그렇게 많이 참여는 안 했는데 이제 인도회랑 계속 막 한 그렇게 많이도 안 했어요 한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 만나서 그냥 무슨 책이 있는데 그냥 질문 그대로 물어봐가지고 답변하면은 뭐 이런 거 좀 고쳐야겠다 아니면 뭐 이런 거 알기면 진짜 doesn't make sense 하다 이렇게 했던 게 저는 되게 인터뷰 이전 아니면 두 달 전부터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되게 추천드려요 인터뷰 이건 나중에 있으니까 사실 얘기 되게 많이 한 건 네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이런 거를 이런 것들을 배운다 바이러지에서 이런 거 지금 이건 대학소 아니 파운데이션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파운디션에 그 내용을 다 넣어놓은 거에요. 이걸 한글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그 내용을 해서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생물하고 연습 같은 거 많이 해요. 그래서 강조들이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잘 따라오죠. 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라이브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 마지막에 리포트를 쓰는데 이게 30%를 차지하고 마지막에 비용 기종시험이 170%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봐서 70점이 넘으면 이제 합격을 하는 겁니다. 바이오하고 캠틀라. 수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막 한국에서 수학을 중반 이상이라도 했는데 되게 쉬우시고 이거는 뭐 통계학 1학년 끝나고 보는데 이게 30% 들어가고 마지막에 미분 적금, 계산만한 미분 적금 같은 걸 시험하고 봐요. 다른 것도 되게 걱정 안 하셔야 돼요. 70% 들어가서 두 개 앞에 넘어서 이제 70점 넘으면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토라는 구체 시험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저는 IH를 통과했을 때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대부분 IH보다 좀 더 쉽다 그러고 그리고 그리고 네 이것도 이것도 토에서 막 엄청 이거 떨어져가지고 친구는 못 봤다고 봤는데 그래서 이것도 열심히 하시면은 통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얘기해드리면 이 오토로는 한국 스캔스는 영어적 주관한 상태로 아이허설 아이허설 시점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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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그걸 그것은 그것을 홍보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영어가 준비가 안되는데 패스하고 그렇게 준비가 많잖아요. 하지만 어떤 목표는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을 위해 플라니스 직무하여서 엔진이어링, 비즈니스 이런 것들도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그저 아예 준비가 안되고, 오프 맞춰봐야 다른 학생들도 꽤 있어요. 의대는 사실 인터뷰를 해야 되고, 오프만 유지한다, 영어 못해도 오프때문에 난이도가 진짜 라고 생각하는 걸 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어떤 학생은 B레벨에서 의대는 좋기 때문에 한국에서 1.0.0 대회에 그런 학생도 너무 어렵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이걸 쉽게 생각을 하지 않나요. 의대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IH도 사실 라이팅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뭐 4파트 중 가장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고, 원하는 에세 형식대로 써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고, 그러고. 스피킹은 근데 좋은 점이 IH는 딱 가자마자 이렇게 바로 프로파이스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막 질문을 먼저 줘야죠. 어 잠시만요. 소리가 안 듣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잠시만요. 네. 그러면 지금 소리가 다시 들린다고 얘기 하시네요. 혹시 안되면 체킹방에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스피킹 이런 점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것만 믿지 말고 영화를 놓지 말고 영화를 계속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번 떨어져서 이렇게 계속 기회가 있고 근데 빨리 패스하는 게 추천드려요 시간을 많이 차지해서 일주일에 4, 5시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사실 인터뷰를 더 준비할 수도 있고 학업을 더 준비할 수도 있고 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좀 더 안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패스하는 게 그 다음에 아까 TSS라는 건데 요번에 아는 거 보니까 막 얘기하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질문은 주어지면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인터뷰인데 사실 저는 MMI라고 미니 인터뷰를 보진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패널 인터뷰를 봤는데 제가 이거는 자세히 가르쳐 제가 안 배워서 자세히는 모른데 그냥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이번에는 온라인 때문에 온라인 보고 있었잖아요 인터뷰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패널 인터뷰인데 그냥 줌형에 이제 패컬티 멤버가 와서 그냥 줌 같은 걸로 뭐 안녕 이러고 감사한다고 물어봐요 진짜 너 왜 의사가 되고 싶냐 너 왜 이렇게 하고 싶냐 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거냐 너는 의사가 왜 좋은 어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냐 그런 것들을 저 보통 한 2, 30분 정도 얘기하는 것 같고 질문은 10질문 정도 해서 너무 빨리 끝내도 안 좋은 것 같고 너무 길어도 막 이렇게 짧게 하는 게 좋고 30분 정도 인터뷰 업무 그러면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약간 자신감이 있었는데 되게 떨리긴 했었죠 사실 막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있어가지고 되게 좀 당황하게 했는데 그리고 진짜 떨렸어요 많이 저는 막 나이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거 떨어지면 이제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중압감이 더 있어서 근데 만약 연습 안 했으면 더 떨렸겠지 자신감이 없었으면 그래도 되게 떨리긴 했고 그래도 좀 실수를 하긴 했는데 막 엄청 아 완전 망했다 이 정도는 아니어서 절박 기다려 봐야 되겠다 기억나는 질문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좀 어려워 듣는 거거든요 아 제가 그거를 이제 쓰려고 했었는데 막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유출 근데 아무튼 일단은 그런 건 물어봐요 항상 물어보는 건 왜 의사가 되고 싶냐? 왜 유클란 의대를 가고 싶냐? 그리고 뭐 너의 장... 나머지는... 나머지는 나머지 너의 장점을... 네 네 그러고 약간 이런 퍼스널 퍼션도 물어보고 이제 막 질렘... 윤리적인 상황을 주고 윤리적인 행동은 어떤 거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런 게 한 다섯 개 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가... 아 이건 윤리적인 질문 아닌데 너가 코로나19 팜플릿을 만드는데 거기에 뭐를 인클루드 할 거냐 얼마나 저는 막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게 얼마나 심픔이 뭐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막 그런 거를 막 쓰겠다 간략히 그렇게 말했는데 윤리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너가 이제 백신을 주사를 놓는데 너의 친구가 전염될 수 있는 너의 의사 친구가 전염될 수 있는 그런 거 있다고 그런 거 알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친구가 그래도 자기는 뭐 이 환자한테 이거 놓겠다 주사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겠냐 그런 것도 배우고 뭐... 그쵸 봐요 그런 유명한 그런 것도 많잖아요 낙태 아니면 안락사 이런 것들 전 그런 건 안 나왔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약간 이런 윤리적인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바로 이걸 하겠다 하고 막 막 말하는 것보다 장점과 단점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그래도 나는 이걸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야죠 그렇게 말하시면... 그래요 지금... 사실 뭐지 인터뷰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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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이걸 좀 생각해 날때는 절대로 이런 사실 이런 디레마적인 거고 그 다음에 캠페인 할 때 뭘 넣을 거고 이런 것들은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 사람은 괜히 이걸 넣어야 되죠 이런 본론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절대 힘들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생길 수 있는가 얼마든지 내가 그걸 병원하고 모든 거에 대해서 병관성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많이 좀 어려우시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되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해 주거든요 어떤 학생을 보다 먼저 전달처럼 세미나를 했거든요 작년에 이제는 딱 그러는 거예요 한 학생이 있는데 노후님 말씀 중에 자세히 있는 친구거든요 엘레베란 하나가 좀 있어가지고 그 친구인데 근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 친구를 얘기 못하고 때리고 나면 바로 바로 답변이 나와요 다른 사람은 한 사람 보이냐고 어... 이 친구가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정한건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런 차이를 살고 있으면 바로 바로 유단된 라보신 라보신 라고 선고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지체를 안 쓰는 게 어떤 예제가 있으면 그 질문은 나는 이런 거 해야겠다 딱 이렇게 이렇게 팩스에 해놓는 게 그게 가장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정확히 그 질문이 헤리도 한다고 하자마자 앞에 상황에서 무관성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있거든요 이해 됐죠?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파운데이션에서 모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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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다 제공해주고 이거는 이제 MMI 스테이션에서 이런 걸 한다고... MMI 스테이션은 어디까지 다 할 거예요 지금 그 일부 학교마다 거의 모든 학교들이 MMI를 하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학교 학생들은 거의 다 모든 학교들이 MMI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이렇게 커뮤을 하더라도 MMI 스타일로 그 형들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MMI 스테이션으로 할 거예요 제 마우스 커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책을 봤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질문이 많은데 뭐 이제 약간 Exemplary Answers도 있긴 한데 질문이 있는데 그걸 질문에 친구한테 물어봐주고 그랬던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이 책이 약간 바이브를 많이 쓴다라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른 페이지 넘어가면 강조했던 건데 저는 이제 영어 숙다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엄청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어떤 단어를 쓰냐 막 그러고 너무 막 인터뷰어가 들었을 때 어 얘는 영어가 너무 형편하다 이 정도는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좋은 경험이 있어도 그거를 잘 Express 해야 되고 잘 communicate 해야 되면은 저는 이제 영어 숙다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과외나 사설 준비 업체는 엄청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업에서 되게 준비를 잘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수업을 봤을 때 그냥 늦지만 마시고 질문을 물어봐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그냥 보통 가만히 있는데 거기서 막 주도적으로 막 질문도 대답하고 선생님이 물어보면은 아무도 대답 안 하거든요 거기서 그냥 내가 한번 연습을 해보고 이렇게 이게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연습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짧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친구랑 그냥 비속사에 다 비슷하게 살다 보니까 실제로 질문을 물어봐서 답해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그냥 추상적으로 너 왜 의사가 되고 싶냐 이러면은 어 난 그냥 뭐 아프리카에서 뭐 도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나는 구체적으로 막 한번 얘기해보는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떨려요 막상 인터뷰로 가면 그래서 많이 말 안 해보면은 막 머리가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이렇게 실제 상황처럼 인터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인터뷰에 대해서 보고한 건 뭐 한 거? 네, 없어요 그래요 지금 인터뷰에 넣는 척에 없는지 없는 거 이런 강의가 이렇게 모든 악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게 성격이 되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면 될 거에요 하지만 그건 다 인터뷰 때문에 그냥 안 한다 그 다음에 영어 정보고 이런 거 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인터뷰가 각종의 터링이 더워하고 항상 내 순간 이렇게 했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준비를 잘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엄청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해야 하는 질문을 많이 해 놓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긴장은 되지만 최대한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또 이제 영어가 더 익숙하지 않으면 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세 다정도 이렇게 준비했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질문하고 피드백하고 인터뷰 답변할 때 콕헤엘트 하는지 알기멘트가 맥센스 하는지 피드백을 자기가 혼자면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제 3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친구들 거기서 그냥 뭐 이렇게 막 친해지지 않더라도 이런 걸로 친해지실 수 있고 저는 그냥 이제 그룹챗에다가 왓츠앱 그런 앱에다 그냥 제가 같이 할 사람이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 낯을 가리더라도 적극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저는 하는 걸 추천드렸고요 사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에 대해서 열심히 사셔서 의대를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영국은 전혀 그런 사람이 풀려고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대가 뭐 엘레베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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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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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가 되고 의대가 바뀌었죠 물론 외부 학생들은 한 이스타일 많고 떨어지는 게 가장 빤쟁이지만 뭐 중요한 것은 성적보다는 그 사람이 더욱 의사에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을 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왜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안되고요 다른 사람하고 부르고 얼마도 안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려고 인터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하게 나를 좀 오픈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비호하면서 싫더라도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을 볼까 이 노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인터뷰는 사실 질문에 답변이 안 되죠 대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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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좀요 영국에서 신적을 좀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적을 따뜻해서 하시면 괜찮을까요 뭐 가까이는 손님하고 대화가 안지 않는 사람은 대화가 계속 잘 하시고요 동생이나 동생이나 하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운전하고 아니면 대화를 안 하시는데 대화가 시작을 하시고요 이렇게 시작을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인터뷰가 중요한 게 인터뷰는 떨어지면 절대 안 봐주는 거 같은데 사실 시험 마지막에 보는 거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 원래 제 시험을 안 받는다고 그런 의대는 말하거든요 근데 성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보고 근데 그 성적도 시시라고 다시 봤는데 그 성적도 70%를 못 넘었는데 결국에는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학업적인 면에서 좀 뒤처질 수 있어도 그런 건 좀 봐주긴 하더라도 학업이 한 번 떨어지면 바로 운영 과정으로 안 받아주니까 되게 진지하고 열심히 응원하는 게 중요하죠 굉장히 좀 누군가다라도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행사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행사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 드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인터뷰를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뷰 유형은 개인적인 질문 개인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의사가 되고 싶냐 너가 리더십 있냐 너가 컴패션트 하냐 다른 사람이 도왔던 적을 말해봐라 그런 걸 물어보고 왜 유클란 있냐 의사에 대한 직업이어도 이런 것도 물어보고 또 50%는 제가 인터뷰했을 때는 윤리적인 질문을 많이 해요 막 이랬을 때 어떨 거냐 아니면 뭐 어떤 17살에가 학생을 하고 싶다 미성년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아니면 그러고 이제 그런 질문이 윤리적인 질문을 제일 많이 물어보고 50%를 물어보고 유형적인 질문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코미도 물어보고 코로나 물어보긴 했는데 한국도 뭐 프랙시스에 어떻게 NHS에 이펙트를 주냐 이제 NHS가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것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유튜브 영상 많이 저는 봤거든요 그냥 심심한 때 그런 거 그 다음에 BBC의 헬스 부분 있고요 당연히 NHS가 BBC의 헬스가 굉장히 유주적인 부분을 지금 얘기를 많이 해요 뉴스니까 사실 전문적인 기사랑이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중험할 수 있도록 기사가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통상도 이런 부분에 통상도 이런 부분에 통상도 이해가 안 되냐 아까 그 친구들에게 얘기해 보고 친구들에게 얘기해 보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정말 진짜 그래서 이제 만약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늦게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뭐 바이오 메리슨이나 뭐 약대로 내려 쓸 수도 있고 다른 해외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1년 다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대학 1년 재학 후에 파운데이션 성적을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뭐 단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거 추천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기회를 준비했는데 안되면은 사실 2년 하고 막 그런 어마어마한 학비를 날리는 건데 이거는 제일 좋은 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런 어느 정도 백업 플랜이 많으니까 정말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사실은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성적이 다시 안해서 안해도 그걸 가지고 있다가 다시 지원을 해도 다시 약한 시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있죠 다시 파운데이션을 물론 내가 영어도 좀 필요하고 사이언스는 좀 더 필요하고 한국에서 있는 곳만 거기 있는 게 영어, 영어, 사이언스, 워크스, 워크스, 워크스 라든지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많이 있어보지 않았고 그래도 연구 좀 있는 게 내가 좀 더 낫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시겠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성적이 성적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소리는 순수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글랩을 틀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시면 되고요 이제 뭐 기숙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학교 지정 기숙사가 있고 학교에서 협약을 미친 거에요 사실 파운드리 콜트라고 이렇게 생겼는데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다른 기숙사들도 많아요 근데 뭐 이런 게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입변으로는 학교에서 지정해 주는데 안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너무 비싸고 사실은 원래 이제 개인적으로 하면 사는데 왜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협약을 해줘서 그런 거 같은데 이제 재학생으로서 그냥 거기 안 사겠다 그러고 그냥 딴 데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 왜 딴 데 뭐 좋은 데 많거든요 웨어하우스 다른 곳에서 사는 거 저는 추천 드려요 왜냐면 딴 데도 다 비슷해요 다 기숙사가 다 근처에 있어서 꼭 여기 파운드리 콜트랑 안 사라 여기 그러고 가격도 그렇고 가격 비싸다고 그렇게 좋은 것도 하나도 아니고 살아도 상관없는데 저는 추천드려요 근데 이거 좋은 거는 이건 파운드리 콜트랑 협약이 돼 있어서 돈만 내면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나머지는 좀 찾아야 되긴 하는데 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서 저는 이제 딴 걸 알아보는 걸 추천드려요 기숙사는 파운데이션을 하시면 어느 정도 코로나 사업 때문에 그 전에는 진짜 용감은 되게 많아요 자기가 해가지고 하죠 그 다음에 너무 아프다 뭐 이런 거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미실체를 하는 사람 그냥 업무처리 위에는 폴리스만 그러니까 연락을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학교에서도 대학생을 컨트롤하지 않거든요 대학하고 실제는 그대로 가야 되니까 파운데이션 때는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지키고 있는 거죠 지키고 싶거나 아프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긴 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사실 또 언제 들어오지 이 학생이 또 바꿔가지고 싶을지 아니면 중간에 내가 그만두고 또 온라인으로 나간다 이런 대학생들은 복잡해져요 지금은 또 학교 교수는 편해지고 그 다음에 살펴보는 공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통영수는 그 전에 다 알았을 때 제가 할 텐데 지금은 사실 여기에서 그걸 사각이 좋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사는 언더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워낙 다 싸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비교를 못더라도 그렇게 비교를 못하거나 비교를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재용은 비교를 좀 저렴한 것들입니다 중질적인 저렴한 것들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커밍엄은 조금 되게 커밍엄도 저렴한 것들도 많이 좋아 이거는 뭐 왼쪽 이거는 학교 구성고 저는 이제 코로나에서 이런 걸 다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게 짐이라고 하네요 되게 학교가 되게 크고 학생도 많고 건물이 좀 많이 크고 아까 그 재학생이 막 실험한 거거든요 실험? 신장 막 이 사진도 어떤 사진이냐면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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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일견이 또 의뢰 1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와서 일사무실에서 세미나 사진을 하고 있는 것들 그죠? 조금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프리 이거는 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운데이션 인판 욕권이 이렇게 있어요 내신 3등급 이상 입어보시면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지금 온라인 참여하시면 질문 있으시면 채널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은 지금 녹화되는 대로 제가 유튜브에 좀 올려드릴게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긴 쪽으로 질문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지사님 질문 있으세요? 좀더 많이 얘기를 했네요 솔직하게 많이 얘기해 주셔서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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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학생 입장에서 장단점을 얘기하고 했으니까 그렇죠? 분명히 어떤 학생들한테 맞는 학생이 될까요? 어떤 학생이 될까요? 어떤 학생이 될까요? 다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더 맞으셨으니까 아무튼 학생들이 선택하기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마칠게요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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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